갈마식료공장의 일꾼들과 청업원들이 대중적기시력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수산물 가공품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. 이들은 경영관리 업무체계와 생산공정관리를 정보화하고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해서 맛있고 영양가 높은 영양식품들을 더 많이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. 또한 국가과학원 전자공학연구소 연구사들과 힘을 합쳐 PLC 저정에 위한 말림병태 가습건조료를 제작해서 지난 시기보다 생산능력과 제품의 질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.